네, 사실 저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떤 광고를 잠깐 봤어요. 그런데 너무 재미난 장면이 나와가지고 어린아이 치아를 뽑는 장면이었어요. 실 묶고. 그거 보니까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생각이 나는데 바로 또 어떤 생각이 났냐면 그때 당시에 지금 강남역 사거리죠. 그때 당시 강남역 사거리가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논밭이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알아요. 그 이유가 제가 그쪽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논밭이었는데 겨울에는 거기서 이제 스케이트 타고 거기서 또 떡볶이도 팔고 그렇게 했었죠. 그 논밭이었고 거기가 또 쓰레기 중간 처리장이었어요. 거기서 쓰레기 강남 쪽에서 다 모아가지고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지금 삼성타운 자리예요. 거기가 논밭도 있었고 쓰레기 중간 처리장도 있었고. 제가 이제 광고보면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랬었지 거기가. 라고 이제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이 내용 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저도 이제 이러한 자료를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보시고 아니면 또 우연치 않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저는 준비하고 보시고 이런 이유가 뭘까. 너무 이제 당연한 얘기일 수가 있죠. 어떤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은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 아니면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또 투자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시기가 맞나. 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처음에 위치 지정을 100% 잘할 수는 없어요. 제가 국토부 장관님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앞으로 한 4, 5번 바뀔 국토부 장관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대통령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많이 스터디도 하고 많이 보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단련이 됐죠. 그게 뭐냐면은 이러한 직간접적인 간접 효과로 인해서 경험으로 인해서 대략 이 정도 위치는 앞으로 가망성이 있겠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또 느끼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료를 보시는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결과적으로는 아주 모난 위치만 아니면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갖고 있다 보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안겨드릴 수가 있다.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 본 내용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두 가지 장이 있어요. 두 페이지인데 첫 번째 장은 이제 매매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 장은 전세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요즘 좀 주의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가격 변동률을 사실 전세도 중요해요. 전세도 중요한데 특히 매매가 이제 매매가 아무래도 주된 거다 보니까 전세보다 매매 시장이 주된 거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매매 페이지를 좀 중심 있게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자료는 한국감정원 자료 한국 부동산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한국 부동산원 자료인데 한번 볼까요? 이 기준일, 기준일은 대략 한 4월, 4월 한 10일경부터 5월 한 10일경 한 한 달 동안의 자료 내용입니다. 근데 5월 달 거를 지금 6월 달 얘기하냐. 늘 이때 자료를 다 취합하고 막 이렇게 그래픽 작업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늦어지죠. 그래도 최근 자료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죠. 그렇다면 일단 전국적으로 본다면 매매가격이 0.7% 상승해 0.86, 0.5, 0.44 이렇게 상승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 기준으로 상승했냐. 전월 대비, 저번 달 대비 이만큼 상승하였다고 하는데 보시면 좀 의아한 게 있죠. 서울이 주도적인 시장을 계속해서 이끌었는데 오히려 서울이 지금 전국 상승률, 수도권 상승률, 지방 상승률보다 더 낮네요. 근데 제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늘 참고 내용을 또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기본 가격 자체가 타지방보다 높기 때문에 여기서 10% 올랐다고 쳐도 여기서 1% 오른 게 더 클 수가 있다. 이 얘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물론 변동률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 것까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지금 보여진 거는 이 수치니까 이 수치에서 본다면 지금 전국의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결국은 수도권이다.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 서울의 매매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서울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거주가 힘들어지니 서울에 인접해 있는 이곳으로 서울에 인접해 있는 곳으로 이제 거주 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니까 수도권이죠, 그러면. 인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당연히 경기도 있고요. 서울도 포함이고요. 이러한 현상이 지금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잠깐 지웠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을 보신다면 좀 작을 줄 모르니까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상승폭에 대해서 종류별로 본다면 아파트는 오히려 상승폭이 조금 축소됐다고 하는데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같은 부분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주도적인 거는 재개발 시장일 거예요. 아니면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든지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거는 없고 재건축이면 재건축, 재개발이면 재개발이니까 어쨌거나 그러한 부분 때문에 특히 재개발이죠. 재개발 때문에 이제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예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자료 내용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서울 안에서 출퇴근이 좀 이루어지기를 굉장히 편하길 원하고 또 서울 안에 아파트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실거주, 그게 이제 매입을 하든 전세로 들어가든 간에 실거주를 위해서 실제 이 내부 안에서, 서울 안에서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실거주가 일어난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연립주택 다세대 단독주택의 매매가 상승률에 한 역할을 했다,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시면 또 전화 주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요. 그럼 이제 서울 안에서 지금 종류별로고 유형으로 볼게요. 이제 지역으로 좀 볼게요. 지금 유형을 봤으니까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눠서 일단 서울 전체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번 달 대비 0.4%가 상승했는데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전년 동월 대비라는 게 있네요. 전년 동월 대비면 지금 6월달이니까 작년 6월, 작년 6월, 20년 6월, 그다음에 전년 말이면 20년 12월, 저번 달이면 이제 5월달이겠죠. 올해 5월달. 지금 거의 한 반년가량의 흐름인데요. 서울의 흐름을 보면 작년에 피크를 찍었네요. 4%대. 이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작년, 딱 지금 1년 전, 1년 전에 4% 상승률을 보였다가 그래도 지금 상승률은 많이 감소가 되고 있어요. 이때는 첫 번째 자리, 첫째 자리 숫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소수점 자리 수로 올라왔는데 이게 하락이 아니라는 게 좀 무서운 거죠. 하락이 아니다. 0위잖아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잖아요. 0.4%도 플러스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적이 되고 있어서 제가 저번 시간인가 아마 2, 3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올 6월에서 제가 4월달에 말씀드렸나요? 지금 여름 시장, 이번 여름 시장 지나서 대략 한 가을 전후로 본다면 올 하반기 시장을 알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가격 분석표라든지 매매가 현황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도 올 하반기 시장을 추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 상황을 본다면 가격 상승률이 1년 전 비해서 많이 낮아졌지만 계속해서 누적돼서 상승이 되고 있고 특히 여기서 말하는 강북은 말 그대로 한강 이북과 한강 이남인데 한강 이북보다는 확실히 한강 이남, 특히 동남권 위주로 동남권이면 이제 우리 강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강남 지역의 상승률의 주도적인 역할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한강 이북 중에서는 동북권, 성북구라든지 성수동 이쪽 일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이루는데 그 다음에 3순위가 궁금해요. 1순위, 2순위는 각각 거점을 우리가 매스컴 통해서 말해보니까 3순위가 지금 대략 본다면 바로 서남권입니다. 한번 지워볼까요 다시? 서남권, 서남권인 3순위다. 이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한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3순위가. 물론 서남권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하지만 서남권이 계속해서 1위 강남권, 그 다음에 2위 이제 성수동 그쪽, 그 다음에 3위가 계속 서남권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는 너무 기라성 같은 지구라고 하는 게 많죠. 예를 들어서 여의도 지구, 그 다음에 마곡지구, 그 다음에 또 목동 재건축, 이렇게 큰 흐름이 서남권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서남권이 지금 계속 근 1년 동안 3순위를 계속, 매매가 상승률을 3순위를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투자나 실거주 하실 분들은 능력이 되신다면 또 참조가 되실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우측 내용은 이건 계속해서 올라왔으니까 계속해서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별도로, 별도로 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별도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